배우 이정진이 6월의 신부, 한채영의 결혼식에서 4회를 맞습니다. 한채영의 소속사 측은 결혼식에는 양가에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만을 하객으로 초대할 예정이며, 뮤지컬 배우 남경주와 최정원이 축가를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채영은 이날 결혼식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이에 앞서 취재진들을 위해 4시 30분쯤 호텔 별관 장디 마당에서 웨딩 포토타임을 갖기로 했는데요. 또 소속사 측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조용하고 뜻깊게 보내고 싶은 신랑 신부와 양가의 의견에 따라 신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채영의 소속사 측은 일찍 발전입니다. 이번은 자막 정상자의 소속사 측은 일찍 발전자입니다.